CTS 드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CCC 대표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책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게시록 바로 앞에 있죠 짧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다서 최근에 언제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고 또 그 외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서는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5절 중에서 19개절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랑 유다서랑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서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의 내용들을 약간씩 언급을 해놨고 그것의 근거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일서라든가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이라고 하는 에녹일서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정경에는 들어왔지 않고 우리가 외경으로 분류하는 책에 들어 있지만 모세의 승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도 갖고 있지 않지만 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클레멘트라든가 오르겐 같은 분들이 그걸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통하여서 모세의 승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책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거기에 나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 유다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간단하게 유다서에 대한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유다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고와 논리와 그 다음에 가르침이 깊습니다 지금 현대랑도 많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굉장히 간단히 볼 수 있지만 또 깊게 보려면 한없이 구역하고 연결해서 깊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공부에서는 이 교실에서는 특별히 한 번에 전체를 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번에 이 유다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열면서 이 책을 열면서 서신을 열면서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그 다음과 연결해 봤을 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 이름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그런데 가보시면 그 이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흥므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라 그래서 굉장히 아주 넓은 폭넓은 대상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히 간단하게 서런 부분을 갖다가 서문에서 편지의 서문 속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무엇에 대해서 원래 쓸려고 의도했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Common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그거랑 가장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 같다라고 하는 딱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바로 로마서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전했듯이 원래 유다, 이 사도도 그것을 쓰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필요가 생겼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바로 이게 목적이었어요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로 너희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실은 유다사의 핵심의 모념 힘써 싸우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단의 무리들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몰래 살짝 자신을 위장하고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판결일까요? 바로 멸망의 판결을 받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뭡니까? 이들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를 부인합니다 가장 2단의 문제점이 되는 것을 갖다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 다 판결을 받기로 돼 있는데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받을 판결이 옛적부터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듭니다 5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첫 번째 예로 드는 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면서 예를 갖다가 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잘 아시옵시피 여러분들이 출애굽교와 모세우경을 보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는 다 어른들은 이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바로 여수와 갈레베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첫 번째 이유 심판을 받기로 되었던 그 멸망의 첫 번째 예로 든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흥미로운 것은 천사를 얘기하면서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들의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례가 어느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선그러운 곳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원래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나갔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자료가 우리가 읽고 나서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결과부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같이 원래 하나님이 경계로 해놓은 거기를 갖다 벗어난 그런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거울이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했다 사실은 6절과 7절이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이들을 갖다가 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애녹일서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창세기 6장에서 가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들과 인간의 관계로 봐서 거기에 보면 거인들,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피리미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지금 애녹일서의 영향을 해서 본다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맞냐 저거 맞냐라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가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원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영광 지금 교회의 리더라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그런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정통의 가르침과 행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고 그것을 헛되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승천에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지기를 원하노라 하여꺼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모세의 죽은 시체를 갖다가 사단이 그래서 마귀가 이거는 내 거다 너는 건들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미가일이 그거를 갖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모세의 승천이라는 곳에 보면 전에 내려오는 곳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내 권한에 있다라고 마귀가 주장을 했을 때 함부로 미가일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내가 이런 이것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미가일일지라도 그런 천사장으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져온 것이죠 가져오면서 심지어 그들도 그러했는데 지금 이 그들 몰래 들어온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업신여이고 영광을 비방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마치 모아가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는지라 본인들이 심지어 천사장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영적이고 하나님의 권위랑 연결된 그런 영역에 있으면 굉장히 조심한데 이 인간들은 여기에 몰래 들어온 그런 무리들은 바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비방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장을 가보시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가인은 자기의 첫 곡식으로 여러분 곡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준 재물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죠 왜 그러냐 근데 그 화가 난 그 자체로 아벨을 죽이죠 그 다음에 아벨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경고를 하셨는데도 아벨을 죽이거든요 사례를 하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내가 동생 지킴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고 나서도 거짓말까지 돼요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냐면 사실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의 문 앞에 서서 너의 죄가 너를 갖다가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죽인 거라는 게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왜 가인이 문제가 있느냐 왜 이들이 문제가 있느냐 왜 이들과 가인과 연결하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 종교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만들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버린 종교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가인의 예를 얘기해 본다면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22장부터 25장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31장을 연결을 하셔야 되죠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하밤 발락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저주하지 마라 나는 백성을 축복하기로 했는데 네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예언 요청에 듣지 말라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더 좋은 돈을 더 많이 가져오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죠 사실 발람은 구약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발람의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발람은 탐욕으로 멸망한 자 나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거는 25장에 가면 모하밤 여자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남자들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역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25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발람의 역할이 안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31장이 가면 바로 그것이 발람이 유혹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발람은 탐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든 자로서 탐욕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바로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패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을 또 자세히 읽으셔야 되죠 연결해 보시면 고라와 함께한 족속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근데 뭐를 도전합니까? 바로 모세와 그런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십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뭐길래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길래 니네들이 지금 왕같이 구느냐 그러면서 그걸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열어가지고 지진으로 그들을 갖다 다 땅이 삼켜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과 동조하던 자들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려버리시거든요 바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세계 속에서 바로 이단들한테 일어날 하나님의 그런 것 그들의 특징 그들은 텅 빈 종교고 그 다음에 그들은 탐심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비방하고 막 영광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러는 것도 다 뭐냐면 바로 고라의 그런 패역과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만 해도 같이 와서 같이 먹고 애찬을 하면서 그것이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에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 없게 만드는 그게 바로 애찬의 분위기거든요 이들은 와가지고 애찬이 그 애찬 자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뭡니까 자신의 유익만 쫓고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에 열매는 뭐가 나타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언프라닥티브하는 그러니까 전혀 열매 없는 나무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뭡니까 치저분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영영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은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녹 1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 1서 얘기를 또 가져옵니다 물론 그렇다 에녹 1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이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에녹 1서의 얘기를 사람들은 친숙한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여 이르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나 모든 경관하지 않은 자가 경관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관하지 않은 일과 또 경관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에녹 1서에 나와 있는 에녹 1서에 나온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몰래 들어온 그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돼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입니다 원망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고리노스 10장 10절에도 나오죠 불만을 토로하는 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라고는 야고버서 1장 13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거든요 불만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러구나 성미로운 것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16절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이들은 입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무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하며 그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바로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한번 보시고 나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꺼지면 해서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에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랑하는 자들 있으리라 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거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앞에서도 나왔죠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행하느냐 그냥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의 일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갖다 할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절 두 절 두 절 해가지고 먼저 초점이 뭡니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헬라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긍유를 기다리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외부가 아닙니다 먼저 내적인 자신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내부를 봐라 너를 봐라 그 다음에 밖을 봐라 이제 밖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약간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유를 여겨라 도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들어갔지만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즉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유를 여기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불쌍하지만 그냥 그들은 놔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보면은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추위로 보고 그 다음의 단계가 초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24절 25절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분 바로 궁극적으로 흠이 없게 그 앞에 서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활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유다서의 흐름이요 결국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잘못된 사람들 결국 멸망하기로 되어있고 그들한테 일어난 것은 구약에 보면 이미 거울로 보여져 있고 예가 되어있고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너희 자신을 갖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 혹시라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되 그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갖다 극율이 여기되 그냥 관섭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면은 싸우는 듯 핵심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흠없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교훈으로 우리한테 쫓아와서 이 단의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에 기울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ourina is the video we get back from end credits устить gender 엘 엘 엘 엘 엘 엘 엘